안녕하세요 먹을 때 가장 이쁜 쏘이뷔입니다. 오늘 준비한 먹방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제 영상에서 기다리시던 대창을, 대창 1kg를 넣은 엽기닭볶음탕 오리지널 맛으로 준비를 했고요. 같이 먹을 계란후라이랑 빠질 수 없는 파김치도 가져왔습니다. 우리 지난번에 날치알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도 날치알밥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. 그리고 오늘의 음료수는 제로식해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제품이 하나 있는데 이 디다샷이 이제 다이어트티 제품이에요. 아무래도 제가 이제 먹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제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남들보다 조금 덜 찌는 편이지 살이 찌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 야식을 또 좀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배에 이 체지방이 진짜 많아요. 그래서 이런 체지방 분해티를 좀 자주 먹기도 하는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고칼로리 음식이나 아니면 과식했을 때, 과음했을 때 물에다가 한 포 딱 넣고 이제 마시면 되는데, 일단은 이게 안에 몸에 있는 그런 체지방 분해 다 클렌징 해주는 제품이고요. 칼로리도 거의 한 200칼로리 정도? 이제 체지방 분해가 된다고 해요. 그리고 다음날에 일어나면은 얼굴이 원래는 엄청 붓는데 이게 좀 붓기가 덜하더라고요. 저도 이 제품을 먼저 받아가지고 한 2주 정도 먹어봤어요. 왜냐면 저의 또 리얼 후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먹어봤는데 일단은 다음날 일어났을 때 그 속 더부룩함이 지금 좀 덜했고요. 그리고 얼굴 붓기가 좀 많이 덜 붙더라고요. 이게 제가 어제도 먹었는데 원래 새벽에 라면을 좀 먹었거든요. 근데 지금 얼굴 붓기가 좀 덜하지 않나요? 그죠? 굉장히 괜찮았던 제품입니다. 그리고 안에 있는 성분도 이제 비타민C도 물론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만든 성분으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핫한 알파 사이클로덱스트린 이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. 이 한 포에 그 성분이 2.5g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성분이 지방을 22.5g 정도 이제 분해를 해주고요. 그리고 칼로리로는 마라탕 1인분 정도 기준에 202.5칼로리가 소모가 된다고 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당뇨가 또 1g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음료는 무조건 제로로 먹잖아요. 그래서 오늘의 음료수도 제로인 비비샷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비비샷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이렇게 보면은 음료수도 제로 한 포씩 붙여와 있어요. 휴대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. 뜯어서 이렇게 쉐이커통도 같이 주시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안에 뚜껑 빼고 이렇게 해주세요. 그리고 냉수를 300ml 정도 해주시고 벌써 다 녹긴 했거든요. 이렇게 만들죠. 맛있어. 얘 맛이 성류맛이거든요. 엄청 맛있습니다. 성류에이드 같아요. 감자와 대창이란. 닭고기 만져놓고야지. 식감은 진짜 맛있게 먹어요.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와 미쳤다 에어메이 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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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내가 진짜 맥붓임이 가득 찼는지 와 이 별로 안 매운데 왜 그러지 불닭소스를 좀 넣어봐야 될 것 같아 와 이 정도지 불닭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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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iera 이번엔 탄산수 얼음 좀 넣고 또는 그러는 게 또는 이러는 것 같지도 않아서 이제 고기 먹으러 가면 그냥 먹으러 가는 흰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여러분 얼음 먼저 넣지 마시고 탄산수 넣고 디디샤 탄포 넣고 그다음 얼음 넣으세요 저처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 다행이다 소리봐 기포 탄산수 넣으니까 훨씬 맛있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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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면 때문에 국물이 다 없어졌어 오우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치트 키가 손에 제가 모든 판잔을 다 먹고 싶어요 다음날도 날라야되니 맵다 레이저 еждurr 뺌 뺌 불버리 불벌리 불렀 놀이 끌리니 안전 сол이 후후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매운 것보다 더 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정도면 오늘은 뼈 뼈 뼈 뼈 요조함 매콤한 물에 매콤합니다.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잘 들어가요 고춧가루 면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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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잘 먹으면 더 맛있다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... 치읍! 음... 라스트! 와 잘 먹었다 자 오늘 이렇게 대창닭볶음탕과 디디샷을 한번 같이 함께 해봤는데요 일단 이 디디샷 자체가 하루에 뭐 2포 3포를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밥 먹고 한 포 자기 전에 한 포 이렇게 2포씩 먹었거든요 이게 또 배변활동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줘서 밥 먹고 난 뒤에 먹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지인들한테도 한 박스씩 줬거든요 근데 지인들도 일단 너무 맛있어서 먹기가 편하고 그리고 다음날에 얼굴과 붓기랑 그리고 보포팩만이 조금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 그래서 이 디디샷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먹고 싶은 음식과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면서 좀 힘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10분에게 디디샷 한 박스씩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속 얘기를 한번 털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먹고 싶은 음식 중에 제가 음식 하나는 꼭 제 영상으로 대리만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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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